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신문을 보다 보니까 또 이런 뜬금없는 칼럼이 동아일보에서 가장 많이 읽혔더군요. 지난 대통령 선거가 총선이었다면 윤석열은 몇 석을 얻었을까 이런 칼럼이 올랐는데 서울대학교 언론대학원에 계시는 좀 이름이 알려지신 분이 글을 쓰셨더군요. 윤 한규섭 교수가. 그런데 이분들은 다 선거 부정 문제에 대해서 다 외면하니까 칼럼이라는 것이 다 뭐죠? 그래서 엉뚱한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분석 결과 지역석 253석 가운데 윤석열이 139석을 얻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가장 많이 읽혔어요. 많이 읽힌 글 가운데 하나거든요. 그래서 지난 대선이 총선이라면 윤석열 대통령은 몇 석을 얻었을까?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한규섭 교수는 인정 안 하겠지만 지난저름 대통령 선거에서 몇 표를 조작했습니까? 선거 사기시력들이. 약 240만 표 사전투표 득표소를 조작한 거지 않습니까? 240만 표. 240만 표를 전국의 여러분들 지역구 253개 선거구에 경합지역마다 좀 더 뿌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 교수님 말씀처럼 윤석열 국민의힘이 150, 130구석을 차지할 수가 없죠. 대패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한국이 갖고 있는 문제는 식자청들이 다 이렇게 핵심적인 문제를 절대 언급 안 하는 겁니다. 부정선거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가정하고 그다음에 모든 이야기를 펼치니까 뭐 칼럼이나 논평이나 이런 것이 다 뭐죠? 엉망진창인 겁니다. 여기 한번 보시게 되면 2022년 대선에서는 어떤 방법을 썼는가 하니까 윤석열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소를 훔쳐가지고 이재명한테 더해낸 그런 조작방법을 썼지 않습니까? 윤석열 후보한테서 120만 표를 훔쳐가지고 마이너스 처리하고 마이너스 120만 표. 그다음에 이재명에게 플러스 120만 표를 여러분들 처리한 방식을 썼지 않습니까? 조작을. 그래서 약 240만 표 여러분들 득표소를 조작한 겁니다. 지난해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도독놈들 시리즈의 2권 3권. 2권 3권이 대통령 선거를 다루는데 이 원고를 다시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니까 테이블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 테이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 수차입니다. 여러분들 맨 위에 보시기 바랍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윤석열과 이재명의 격차를 24만 7077표라고 발표한 겁니다. 그런데 재야 전문가가 추정을 해보니까 실제로 윤석열과 이재명의 격차가 264만 표 차이가 난 겁니다. 그럼 몇 표를 쑤셔넣는가 하니까 약 239만 6906표를 쑤셔넣은 겁니다. 이게 도독놈들 2권에 수록되어 있는 도표 1다시 온 겁니다. 실제로 264만 표 여러분들 격차가 벌어졌는데 그것을 24만 표를 줄여서 선관위가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럼 그 사이 240만 표를 뭐죠?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서 쑤셔넣은 겁니다. 그럼 240만 표가 어떻게 동원됐는가 하니까 240만 표가 절반을 윤석열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소에서 훔쳐가지고 이재명에게 그것만큼 더해준 거죠. 마이너스 120만 표 플러스 120만 표입니다. 여러분 이 맨 밑에 경기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마이너스 46만 2809표라는 것은 경기도에서 이재명이 이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경기도에 실제로 윤석열이 9만 표 차이로 이겼는데 사전투표 득표소를 56만 표 조작을 해가지고 이재명이 46만 표를 이긴 것으로 남조선 선관위가 발표되어 준 겁니다. 남조선 선관위가 이런 짓들을 한 겁니다. 사전투표 득표소를 조작해가지고 지 마음대로 발표한 겁니다. 경기도에서 윤석열이 9만 9261표 사이로 승리를 했는데 선관위가 이재명이 46만 2809표로 승리한 걸로 발표를 한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그렇게 만들었냐 사전투표 조작을 56만 표 정도 조작을 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백 득표소를 분석해가지고 득표소를 이동시킨 조작하는 데 사용한 규칙을 다 찾아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선관위가 가장 이런 뼈아픈 부분이 뭔가 하니까 내가 너희들 도둑놈들이다 너희들 범죄집단이다 야 이 x라는 너희는 범죄집단 이렇게 해도 아무 법적인 대응을 할 수 없는 이유가 숫자로 다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숫자로.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보시게 되면 이 선관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전국에서 사전투표에서 조작을 얼마나 했는지 이재명이 122만 표 차이로 이긴 걸로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 사전투표에서 사전투표입니다. 윤석열이 몇 표 차이로 있는 건 116만 표 차이로 이긴 겁니다. 이렇게 계산하더라도 240만 표 정도를 쑤셔넣은 겁니다. 서울의 선관위가 얽게 여러분들 가짜를 발표했는 거 하니까 이재명이 서울의 사전투표는 19만 표 차이로 이겼다 발표한 겁니다. 재야 전문가 진짜 여러분 조사해보니까 윤석열이 51만 표 차이로 이긴 것을 이재명이 19만 표 차이로 이긴 걸로 발표한 겁니다. 그럼 사전투표에서 몇 표를 여러분 조작했는 거 하니까 70만 표를 조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 상황이 이런 거짓말을 해가지고 2022년도 대통령 선거를 여러분들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수들이 학자로서는 굉장히 훌륭하겠지만 현재 한국 사회에 대한 그런 선거의 논평이란 게 다 거짓말인 것이 선거 부정이 없었다고 가정하고 이런 주장을 펼치는 겁니다. 그게 다 가짜인 거죠. 그러면 한번 보시죠. 제가 오늘 이 내용은 그러면 만일에 윤석열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표를 훔쳐가지고 대해주는 방식이 아니고 이번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고를 쓴 것처럼 사전투표율을 부풀려가지고 뻥튀기를 해가지고 가짜 사전투표자 수를 확보하고 그것을 뭡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에게 대해주는 방식으로 한번 환산해보자예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조작법을 그대로 환산해보게 되면 아주 흥미로운 결과가 나옵니다. 이게 나오는 거죠. 보시죠. 맨 하단에 있습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에 선관위가 36.93%가 사전투표율이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런데 제야 전문가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처럼 사전투표율 부풀리기 기준으로 환산해보게 되면 진짜 사전투표율 실제 사전투표율은 32.43%고 뻥튀기를 5.50% 한 겁니다. 그 여름 표수가 242만 표입니다. 242만 표를 조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2020년도 총선에서는 선관위가 사전투표율이 26.69%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실제 사전투표율이 19.99%로고 사전투표율을 부풀리기를 6.70% 한 겁니다. 이게 297만 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5.50% 정도 여러분들 조작하게 되면 선거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7% 조작했을 때하고 사전투표율을 부풀리기 했을 때하고 5% 부풀리기 했을 때는 5% 부풀리기 했을 때 203표입니다. 203석입니다. 대표한 겁니다. 총선에서. 그러니까 이 교수들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장을 윤석열이 18.39석 이게 다 여러분들 가정이 기본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선거가 정상적인 선거가 아니면 여러분들 이렇게 대표를 했을 겁니다. 대표를 5%만 조작하더라도 더블당 단독으로 탄핵 저지선이나 그다음에 개헌 저지선을 다 여러분들 돌파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돼가는 겁니다. 레베카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조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오늘 이 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했던 것은 실제로 이거는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이거는 일어난 일이 아닌데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2017년 대선부터 2023년 또 4월 5일 보궐선거까지 일곱 번의 선거는 상대방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를 훔쳐서 더해주는 방식으로 저는 일명 조작값 방식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 방법을 사용했고 그것이 이제 너무 방송 같은데 많이 노출이 돼 가지고 이 양반들이 부담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동시에 제가 예상할 때는 2022년 3구 대통령 선거처럼 그렇게 실수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 그럼 가장 확실히 조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하니까 10월 10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조작 방법입니다. 사전투표율을 부풀려서 발표하고 거기서 여러분 확보된 가짜 사전투표 사수를 한 표도 여러분들 국힘당에 주지 않고 전부를 뭡니까 더불당에 대해주면 가장 확실히 승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2024년 총선에 거의 예형연섭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쉬운 전을 해본 겁니다. 그런데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양반들이 2024년 총선하고 대선에서 완전히 멈칫 쉐기를 박아 가지고 더불당 중심의 일당 지배체제를 확고하게 하는 방식으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사용했던 사전투표 부풀리기 작업을 할 것이다. 그 사전투표 부풀리기 작업으로 여러분들 2020년도 총선하고 2020년 대선을 전환을 해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얼추 비슷합니다. 사전투표 득표수초 이동방법은 240만 표인데 여기는 242만 표니까 거의 오차가 없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도 머리를 많이 쓴 겁니다. 하도 여러분 제야 전문가하고 여러분 공박사가 여러분들을 두들겨 가지고 조작가 방식을 전 국민들이 알두르기 여러분들 그냥 그렇게 방송을 해버려 놓으니까 이번에는 이제 이렇게 사전투표율 부풀리기 방식으로 우회를 했는데 그게 훨씬 더 강력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대로 가면 사전투표자들을 이렇게 유지를 하게 되면 국민의 힘이 대패가 되고 윤석열은 탄핵될 거고 개헌 저지수는 무너질 거고 국민들은 그냥 일당 지배체제하여서 그냥 신음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렇게 통계 분석을 통해 가지고 나온 거다. 원래 제야 전문가가 제공한 작업 시트가 이겁니다. 그런데 이게 좀 복잡하니까 제가 다시 정리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주제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광고 한 번 살짝 하고 이러면 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정선거 해부 시리즈. 선관위가 말 못하지 않습니까 도덕질 해놓으니까. 도덕질 안 했으면 벌써 뭡니까 감방 쳐넣으려고 벨킷을 다 했을 겁니다. 3구 대통령 선거 있기 전에 2월 28일 날 서울시 여러분들 선관위에서 사전투표 조작설을 유포했다 이렇게 해서 저를 고발해 가지고 여러분들 좀 고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사전투표 여러분들 조작설이 아니고 너희는 사전투표를 이렇게 했다 이 도덕놈들아 이렇게 이야기했네도 말 안 하잖아요. 그냥 니 혼자 떠들어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야 세금 갖고 먹고 사는 인간들이 선거를 여덟 번째 도덕질 하니까 이게 나라 맞습니까. 이거를 여러분들 서울법대 나온 대법관 논들이 다 덮고 헌법재판관 논들이 다 덮고 대통령이란 사람이 입을 끊으면 쳐다듣으니까 그게 나라 맞느냐 이야기죠. 개판이 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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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판인 겁니다 개판. 선거를 여덟 번이나 도덕질 해 가지고 물건을 하나 훔친 것도 아니고 선거를 여덟 번이나 도덕질 해 가지고 권력을 도덕질 했는데 그게 만천하에 다 까발겨졌는데 그걸 그냥 뭐 대충 뭡니까. 그냥 언급중중. 야 윤 대통령 참 내가 볼 때 한심해 한심해.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